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개명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사랑해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가장 익숙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두려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개명과 조금 상반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사거리 옆에 교회 하나 있잖아. 집사님,交差点のそばにもう一つ의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작년에 새벽 수험생 기도해서 전부 다 붙어졌어요. 그 교회에서去年,争点,受験生,祈り会가終わってから 子供たちがみんな全히大学に入ることができたんだって 정말? 그래 그래? 本当?本当ですか? 우리 그럼 그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볼까? 자,その教会に行って祈ってみるかしら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そして 송天祈りはその教会に行って祈ってたそうです.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을까요? この七位さんが本当に神様を愛している人なんでしょうか? この七位さんが本当に神様を愛している人なんでしょうか?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自分の愛している神様はどのような神様であるか そのことすら知っていないんです.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政治を見ると愛は寛容であり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また自分の利益を求めず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また全てを信じと書いてあります.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私の愛する対象がわからないときを知らなければ 長く忍耐することが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私の愛する対象を知らなければ 全てを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私の愛している対象をよく知らないから 自分の利益を求めるんです. 사랑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愛しているなら私の願いを聞いてください. 이것은 참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私たちははっきり知っておくべき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神様を知ってこそ 神様を正しく愛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자,本文で 神様の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 모세は なぜ恐ろしい神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の理由は 本文には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主は 神の神 主の主 偉大で 力あり 恐ろしい神 偏って 愛することなく 외루を取らず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래요. 神様が恐ろしい 神である理由 第一番目は 神様は 偏って 愛さない ためなんです. 그리고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二番目は 외모를 取らない 方である ためなんです.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외모를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 좀 못생기신 코미디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이트를 구하러 갔어도 한 번도 자기는 홀에서 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대요. 바이트를 구해서 찾아가면 주방은 안 구합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대요. 이렇게 세상은 저의 외모만 보고 너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외모는 못생겼대요. 또 예수님도 흠모할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외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죠.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두려우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판 금액의 반액을 하나님한테 헌금했죠. 그래도 땅을 팔았으니까 몇백만원 정도는 돈이 나왔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몇백만원 헌금을 했는지 그 액수에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몇백만원 이라는 그 가치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죠? 땅을 판 금액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 금액이 작아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違うんですね. 神様は 아나니아와 삽비라 に もう一度 チャンスを 当てよう と した わけ です.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팔아서 그 전 금액을 헌금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토지에 젠각 주신 주신 성령의 믿음 영혼 기도 그것이 기도 중인지 주의 종의 통의 서 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확실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전 금액을 헌금하십시오 이 말이 인간의 설득이라면 그 누가 설득을 당하겠어요 2단 3단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고 받은 자는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에서 땅을 팔고 보니까 액수가 그 현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현금을 보자 탐심이 마음에 들어왔죠 전액이라고 했지만 반액도 어마어마한데 이 반액을 헌금하고 이 반액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잖아 그렇게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반액만 헌금하기로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 생긴 그 탐심 그 욕심을 아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땅을 판 금액이 이것이 전부이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 그대로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그들의 탐심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그 부부는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심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숨기고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 부부의 죽음을 보고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헌금의 액수나 또 수고로 보이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렸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착한 척 뭐 아니에요 또 믿음 있는 척 아멘 또 겸손한 척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그대로 속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속이고 감추고 살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자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했죠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의 불순종에서 탈취물을 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취하자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기第1 15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그 완고한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은 자신의 이 완고한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울의 반응은 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고 계속해서 변명만 하는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기第1 15章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를 보지 않는 신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外見, 우아베을見ない神様의 것을知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아베을見ない神様을私たちはどのくらい知っているのでしょう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은 쏙 감추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정직함으로 또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되 바른 섬김과 바른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